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욕심쟁이네 나중에 오시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앉아! 이 사운드에 가? 네 아까 밥 먹고 있어도 안 갈 거예요 아까 아무것도 안 먹을 때 엄청 왔어요 근데 얘네 한 번에 안 먹네? 우리 이제 좀 더 어려워 남자야 얘네 밀엄도 굉장히 잘 먹죠? 밀엄 되게 잘 먹네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저기 좀 봐 너무 귀여워 만져봐줘 이렇게 사람이 잘 따르네 네 너무 귀엽다 네 이 인생의 아이들 가을이 가일 같아 가일 같아 물기많이야 하다 마 Hause 마을이 진짜 가끔 눈도 되게 귀여워 머리핥중 눈도 되게 귀여워 하다 하다 오우 귀엽다